두번째 예제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엔 celsius-edition.go 파일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lsius-plot 복사를 해서 camp.go에 넣고 그런 다음에 일단 돌려볼까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뭐 별거 없습니다. celsius에서 type을 지정했어요. type celsius-plot-64 하고 그 다음에 const 해서 degree 20. const 입니다. 말 그대로. temperature 얘는 celsius 타입이에요. celsius 타입에서 degrees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const degree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emperature 얘는 celsius입니다. plus 10 한 다음에 print temperature 하니까 30이 넘어요. 이게 뭔가 좀 뭔가 되게 단순한 듯 하면서 뭔가 단순한 듯 하면서도 좀 단순하지 않는 듯도 하면서 그래요. 내용을 좀 정리를 볼게요. 얘를 좀 지워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석을 좀 붙여놨어요. 보시면은 numeric literal is an untyped constant 입니다. 그러니까 numeric literal은 얘. 얘가 numeric literal이에요. 얘는 untyped constant. 얘가 untyped constant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 인트나 플롯이나 어떤 numeric 타입에도 assign to a variable. variable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혹은 이 20. 그죠? 여기 지금 const로 들어가 있는 이 degree를 celsius에다가 담을 수도 있고. celsius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temperature 2. 그래서 얘는 plot이라고 합시다. plot 64. 라 하더라도 역시 degrees. 어? 왜 이렇게 뜬나요? temperature. declared but not use다. 그렇죠. 아니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degree는 celsius 타입인 temperature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const가 아니라 다른 거라 그러면 좀 문제가 좀 달라져요. 뭐가 다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는 경우 봅시다.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얘 10이 뭐 10이 아니라 10일 줄 알까요? 이증과 동일하게. plot입니다. plot인 경우로 한 다음에 얘를 temperature에다가 더하거나 할당을 하거나 이건 안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요거 다시 좀 닫아놓고 해볼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warm plot 64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warm up을 celsius으로 바꿔줘요. celsius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temperature에다가 plus를 하면 또 된단 말이죠. 왜냐니까 temperature 자체가 우리가 celsius 타입으로 시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plus를 그대로 더할 수는 없고 celsius 타입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c언어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런거에요. 그 언어가. 그 얘기는 다음에 c언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좀 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celsius를 플롬64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celsius으로 한번 지정했잖아요. celsius 타입으로 해서 20를 할당했고 20를 할당했고 20를 할당했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안될 이유가 없죠. 그죠? l가 쓴 이유는 아직까지 use되지 않았다는 의미죠. use를 합시다. 이걸 그대로 내려와서 얘를 c로 바꿔주죠. c하고 얘는 f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봤던 것과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 되느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if 문장을 만든다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었죠? 그래서 cannot compare c f mismatches type Celsius and Fahrenheit 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타입이 다르니까 c와 f는 타입이 다르니까 이렇게 비교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당연히 연산도 불가능하죠.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그게 celsius editions go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temperaturetypes.go 예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lsius, kelvin, Fahrenheit 세 가지를 타입을 지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kelvin to celsius 라고 하는 펑션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얘를 플러스 쓸 수가 있죠. 플러스 쓰고 있잖아요. 이전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죠?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근데 다른 것 이런 식으로 펑션을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도 적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요게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메서드 우리 이번 이번 레슨의 주제가 바로 메서드이잖아요. 메서드가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op에서 말하는 메서드 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걸 왜 이름을 메서드 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메서드 라고 불렀게 됐을까. 자, 그러니까 얘가 타입입니다. 타입이고 다음에 이 타입에 할당되어진 펑션을 요렇게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리턴되는 값이고 펑션과 메서드의 문법이 좀 다르죠. 그죠? 앞에 있는 얘를 receive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만큼 요걸 receive 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로케 만약에 우리가 메서드를 선언하게 되면 메서드를 불렀었을 때는 펑션하고 좀 다르게 합니다. 요렇게 요로케 요로케 그죠? 얘는 펑션 호출하는 경우고 펑션이고 얘는 메서드를 메서드 문법이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타입에 대한 메서드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celsius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도 celsius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펑션이면 이렇게 될 수 없죠. 펑션이면 같은 이름이 두 번 이렇게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메서드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메서드는 receive 가 다르면 됩니다. receive는 얘가 켈빈이고 얘는 파렌하트이잖아요. 그래서 k인 경우 요렇게 출력될 수가 있고 f인 경우 요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거죠. f 394 뭐로 돼있나요? undeclared name f 돼있네요. f를 우리가 undeclared 했군요. declare 하죠. f.celsius 뭐로 돼있나요? undefined f celsius 파라나이트 아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요걸 요렇게 안했네요. 요것을 그냥 요렇게 할게 아니라 barrier f 파라나이트 요렇게 적죠. 파라나이트 요렇게 하면 l 메시지가 다 사라졌죠. 이제 그래서 f.celsius k.celsius 이렇게 요렇게 할 수가 있는거죠. 근데 이때 k를 receive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f를 receive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이걸 또 왜 receive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어죠. 주어동사입니다. f가 주어이고 celsius가 동사이고 k가 주어이고 celsius가 동사이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날다라는 말이 있죠. 날다 하늘을 날다 하늘을 날다 날다입니다. fly 영어로 fly 근데 fly인데 fly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새가 날 수가 있죠. bird .fly bird 새가 날다 되고 비행기가 날 수도 있죠. plane .fly 되잖아요. 둘다 fly이긴 하지만 주어가 다르니까 fly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죠. 같은 play이긴 하지만 주어가 bird인 경우 plane인 경우 각각에 따라서 fly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때 고원에서는 bird을 receiv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fly를 메소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주어 동사가 맞죠. s plus v 동사잖아요. s plus v 인데 이것을 고원에서는 receiver plus method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원에서 말하는 메소드는 op언어 파이슨이나 java에서 말하는 메소드하고는 전혀 다르다. 왜 이름을 메소드라고 붙였는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쓰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문법적 구절을 만들었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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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이에요. celsius 라고 하는 게 단어를 좀 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ncrease readability readability of code float float 64 라고 하는 것보다는 celsius 라고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Kelvin 이라고 하니까 깔끔하고 그래서 나중에 celsius 는 celsius 끼리 더하고 kelvin 은 kelvin 끼리 더하고 파리나트는 파리나트끼리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그리고 메소드를 지정하는 다른 언어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 자바에서도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 언어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메소드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